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액수를 최대 900만원보다 더 늘리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